지금 현재 실정법의 기준도 양심밖에 없습니다. 양심법이 실정법의 기준인데 양심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실정법과 양심법이 지금 서로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 법감정이라고 그러냐면 못 견디는 거잖아요. 왜 성폭행을 했는데 이따위 처벌을 받지? 실정법이 양심에 제대로 기반하고 있지 못한 거죠. 양심을 제대로 반영 못한 법은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아버립니다. 양심을 알게 됩니다. 양심을 알아버리면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민주주의 1호는 누가 만들어요? 법은 원래? 시민이 만드는 거예요.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사법권하고 행정권은 정치인들한테 그리고 법관한테 양보하는데요. 입법권은 절대 시민이 놓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이론에서도 입법권은요. 법을 만드는 것만큼은 시민이 시민한테 시민 뭐라고 써있냐면 루소가 시민이 가장 모든 시민에게 이로운 것. 즉, 일반의지, 보편의지에 유리하게, 이 보편의지가 루소가 말한 양심입니다. 모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뛰어난 법률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양심을 아는 상식적인 시민이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어요. 법률가는 그것을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이해 되십니까? 지금 이게 법하는 사람들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법 만드는 거다 하는 입법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사기당하고 있는 게 많죠. 왠지 시민이 뭘 알아. 우리 법안은 우리가 할게. 너희가 우리를 뽑아줬잖아. 국회의원을. 우리 마음대로 할게. 우린 시민이 뽑아줬어. 이쪽에다가는 우리가 시민이다고 행세하고요. 여러분 청문회하고 이런 거 할 때 왜 큰소리 칩니까? 국회의원들이. 난 시민을 대표하고 있어. 시민한테는요. 너네가 뭘 알아.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민주주의 기본 이론에도 안 맞다 사실. 그래서 별게 아니다. 양심에 부합하면 그게 옳은 법이에요. 이게 민주주의 기본 이론입니다. 사회계약론을 한번 보시면 민주주의 기본 이론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걸 멋지게 이뤄내는 대한민국이 만약에 선다면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거다. 양심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전세계 양심 생태계를 만들고 법부터 복잡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양심만 잘 대변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법도 재정비되고 홍익 생태계 양심 생태계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돼서 전세계에 수출되면서 좋은 모델이 뻗어나가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전세계でしょう. 감사합니다.